서울여자대학교의 장점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 서울여자대학교의 장점을 알아볼게요. 혹시 서울여자대학교 여자대학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교육부로부터 한국정부로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지난 10년 이상을 그에게 국가보종을 받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는 이전에 외국인 학생들이 전에는 국제화적으로 한국 대학 중에 항상 10위권을 유지했고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적으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학으로 최근에 급부상하는 대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고요. 서울여자대학교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혹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서울여자대학만의 장점이라기보다 여자대학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유학생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이 여자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걱정을 잘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가르치는 대학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여자대학이 외국인 기숙사가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원하면 다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비가 가장 저렴하고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대학. 그런 대학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찾는 대학입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학생들만의 특별한 혜택도 있을까요? 네. 서울여자대학에도 여전히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찾는 대학이고요. 베트남 학생들이 가장 이렇게 학생들 간의 친밀도도 높고 가장 학생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가 왕성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적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니폼도 함께 맞춰서 함께 입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여대 학생들이 베트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트남 직원, 그리고 조교, 그리고 인턴 학생들까지 우리 행정 사무실도 있고 또 기숙사에도 다 어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베트남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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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외선 학생들에게 한 말들 부탁드립니다. 네. 해마다 여러분들 또 후배받, 여러 선배들 먼저 온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 서울여대는 학생들을 관심이 많고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여대에 오게 되면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서울여대에 꼭 오셔서 여러분의 선배들도 만나보고 서울여대만의 좋은 어떤 교육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많이 오셔서 서울여대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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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